선생님, 좋아해요. 이렇게 이상한 데도 진짜 좋아요? 선생님이 그랬잖아요.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. 선생님, 근데 키스요. 그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? 사람으로. 사람답게. 근데 키스하면 강아지로 변하는. 아니요. 한 번 저주를 푼 사람이랑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도 안 변해요. 백번, 천번. 백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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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가. 한걸음 한걸음씩 더